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도 출신 학생들을 위해 만든 향토 기숙사인 강원학사의 신축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음지 30년이 넘어 학생들이 생활하기 불편한데다가 건물 노후화로 시설 개보수 비만도 연간 수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신축 이전이 가능한지 김영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재작년 초 신축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입니다. 충북 출신 대학생 33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시설이 좋습니다. 2인 1실에 깨끗한 룸은 기본이고 체력단련실과 도서관, 휴게실에 정원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1989년에 건립된 강원학사 관악관은 지은 지 30년이 넘다 보니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에어컨도 방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한 공간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 세탁기를 10명이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용변 볼 수 있는 시설이 두 군데, 샤워실이 두 군데, 세면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10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 같이 9시 수업이 10명이 있는 날이면 줄 서서 샤워를 하다가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샤워를 하지 못하고 등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생활 불편도 크지만 건물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 지난 8월 집중호흡 때 일부 방위 경우 비가 스며들어 벽에 누렇게 곰팡이가 피었을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는 술이라도 하지만 벽체에 들어있는 상하수도공과 온수관, 전기시설 등은 언제 고장날지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 하수도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시설 이용자가 이용하는 온수용관 이런 곳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부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거나 강원학사 관악관의 시설 유지 보수비만도 연간 2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강원학사 출신들의 모임인 수구회를 중심으로 강원학사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관건은 예산인데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만 300억 원에 달하는 현부지를 판돈해 부족한 공사비는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조금씩 십시일반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충북학사의 경우 총 건립비로 456억 원이 들었는데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1뉴스 김현기입니다.